콜컵에 입구를 찾아 죽었나? 하나 갖고 한 번 가지? 죽나? 얼굴이 있어 가도 나이스 나 오른쪽으로 갔으면 올라갈 수 있어 쳐요 브러쉬 두 번 했지? 배판 있으면 눌러주실까요? 배판 눌러요 지금 난 다 써서 포기 돼 아 두 개 남았었네 안 썼네 더 따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까지 한 40만 먹겠는데 가스같이 아닌데 지금 너무 스트레스 같은 거 같아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마커리랑 아니야 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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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퇴근까지 나이스 좋은 자리 퇴웨이가 있어 꼬마저기 때문에 117에 저 페이도 부질이니까 117을 보라고? 지금 계산되어 있잖아 117을 중략으로 아 이거 애매한데 조금 짧아도 될 것 같아요 짧은 게 좋기는 한데 내리받고 있으니까 해보니까 이 치고 설명해줄게 3피스를 쓰는데 잘 친 거 같아요 저는 어프로치 할 때는 3피스를 쓰지 않았어요 예술은 스핀이 덜 먹거든요 하우스볼을 먹거든요 그리고 하우스볼은 일단 그거보다 깨진게 섞여있으면 보통 혼자 대회보드 칠 때는 공을 3개 꺼내서 붙여요 바이언 포토 다 제공으로 치죠 지금도 포토는 제가 제공으로 치잖아요 이것도 타감이 다 나요 빈 애들 만나면 진짜 갑자기 톡 가고 안갈 때가 그래서 저는 그냥 제공 써요 중요한 칭찬이 신중해져요 지금 그린이 어려우니까 내 자리가 의외로 좋네요 마주 보고 치고 있어요 오케이 들어가버려 아 뭐야 와 맛있어 머리가 오지 머리가 쓸이 세도 없이 그냥 맞고 붙은거예요 일영장이에요 날이 nuanced 일활 차라리 뭐야 첫나는 끝인데 뭐가 뭐지 차가워 첫나는 끝에 고춧가루 제가 약하게 다이끈긴 수유가 철회입니다 렛잇 아 그게 맞았나? 이게 탁 넘어가면서 맞은거다 다이끈긴 수유가 철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야? 큰일난데? 아 여기가 똥을 싸네 진짜 지금 뻔디 하나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잡으자 설마 또 나한테 중요한걸 어 파 화나? 생물 파야죠 아 이게 똥이 싸네 아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아 진짜 나아야죠? 못 벌리고 쏟았어 아 이거 스포터보다 이게 낫다 아 깜짝 놀랐다 아 깜짝 놀랐다 아 아 5미터만 레디 아 괜찮을거같아 들어갔다 오오 여기까지 들어가서 그림이었는데 아 주인공은 못하네 아 가까워 아 몇개 즐겼으니 파트너 체인 고기에도 있어요? 응 아 고기에도 있어요 아 고기형 비긴다 고기형 비긴다고? 고기형 비겨요 저기 버디밥하고 지금 우리 버디버디 아니 고기형은 좀 잘 아니 아니 왜 또 중요한걸 또 다 안 잡았어 아 지금 아이씨 형 왜 버렸어 왜 버렸어 왜 버렸어 웃겨 수고하십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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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이 nombre 아 오